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요청하는 공부 종목들이 있는데 공부 종목들을 내가 공부를 하는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내가 우선적으로 회사를 보는 기준. 나는 과거를 중요한다 그랬잖아요. 과거. 과거를 중요하다. 과거에 잘했고. 그게 아니라 꾸준함. 꾸준함.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고 될 수 있는. 그래서 회계가 조금 자세히 적은 회사들 혹은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온 회사들을 좋아했고 뭐 갑자기 실적이 뻥 튀고 폭발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끌려 하지 않는. 뭐 맞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라는 것은 내가 카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KAI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와 할 수 있지만 이걸 몰랐더라면 한국항공우주가 뭐지? 뭐 외국인 같으면은 뭐 회사를 보면서 이거 해석도 안될 거고 영어로 되어있을 거니까 한글로 되어있으니까 해석도 안될 거고 하다가 숫자는 보일 거잖아요. 3조였다가 2조 8천이었다가 2조 5천억이었는데 2조 9천억이네. 2조였다가 2조 7천억 3조 19년까지 잘 갔네. 20년 코로나였지. 21년도 코로나였지. 뭐 이렇게 하다가 요런 게 다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 현재를 판단하고 현재를 판단해서 미래를 예상해서 이 정도 회사면은 투자해도 손해는 안보겠다. 손해라는 게 뭐 단기간에 수익. 그게 아니라 이게 회사가 부도나서 혹은 회사가 뭐 대도 안하는 거품이 끼어서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낮춘다는 거죠.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내가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기준은 참한 회사들 어떻게 과거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한 혹은 뭐 사업 아이템이 좋다든지 혹은 뭐 뭐 여러 그 기업의 경영자의 마인드가 조금 선한 경영자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를 들어서 에코마케팅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식을 무상증자 무상 배분 직원들한테 좋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대표로 살 수 있는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안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좋게 주고 그런 회사라면 뭐 조금 지급 안된다고 하더라도 더 투자할 만 하지 않겠냐.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무작정 공부 뭐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분석해 줄 수 있는 해 줄 순 있죠. 하지만 글 보내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나의 기준은 뭐다? 과거 꾸준함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또 뭐야 뭐 하여튼 그런 거가 우선시된다. 구독자 요청 종목을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큰 대기업들 말고 대기업들은 천지니까 리포터 마치 모르는데 내 생각 나의 생각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도 어떤가 그런 걸 원할 때는 알려주십시오. 끝!